그 다음에 국세법의 수용법으로의 성격.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. 관세법은 당연히 우리나라 국회에서 만든 우리나라 법이에요. 하지만 무역에 관장된 법이다 보니까 관세법의 일부 일부는 국제법을 그대로 넣어왔어요.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. 무역에 관련된 법이다 보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앞에서 공부하신 거 뭐라 그랬죠? 과표는 뭐로 통일한다? CIF로 통일한다. 이런 거는 우리나라가 정한 거 아니에요. WTO에서 정한 거예요. 근데 그게 그대로 우리나라 관세법에 들어가 있어요. 그러니까 곳곳에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죠. 그거를 국제법을 수용했다 이렇게 표현해요. 조심하실 거 국제법은 아니에요. 수용했을 뿐 일부 일부가 수용됐을 뿐 국제법은 아니죠. 그래서 그거 조심하시고요. 그 다음 행정법적인 성격. 모든 법은요. 행정법이에요. 행정법이란 거는 여러분 그건 아시죠? 행정법이라는 법전은 없다라는 거. 저 말았어요? 행정법은 법전이 없어요. 행정법이란 법전은 없어요. 그냥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법은 행정법이에요. 왜? 행정법이란 건 이런 거예요. 법 속에 있는 획일성 강제성의 개념이에요. 모든 법은 획일성 강제성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면은 근데 어느 법에 그게 더 맞냐 적냐의 차이뿐이죠. 관세법은 어떨까요? 획일성 강제성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그런 성격도 당연히 갖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이것도 암기할 게 없습니다. 다음 이제 관세법의 체계로 들어갑니다. 관세법의 체계. 그래서 실제 이렇게 됐다. 이미 알아주셨고 13개의 장가 부칙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. 근데 그 부칙 속에 뭐가 있다? 별표로서 관세율표가 부속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 관세율표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2차 감옥인 HS를 말해요. 그래서 HS라는 건 별도의 감옥에다 별도의 법률이 아니고요. 관세법 안에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럼 관세율표가 뭐냐? 이거를 좀 보셔야 되겠죠. 그래서 원래는 좀 뒤에 있는데 먼저 보세요. 보시면 이제 관세율표에 대해서 좀 나오는데요. 이거는 지금 이거를 여기서 하겠다라는 건 아니에요. 그냥 관세율의 HS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좀 많은 양을 실어드렸어요. 그래서 이걸로 그 의문점을 해결하세요. 근데 제가 여기서 다 해버리면 2차에서 공부할 게 없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그냥 대충 간만 잡을 수 있도록 개념을 잡아드리고 좀 더 궁금하시면은 이거를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세요. 그러면 HS가 대충 어떤 건지 아시게 될 겁니다. 우선 뭐 개요 뭐 이런 건 이제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. 그래서 HS라는 거는 이렇게 외국에서 만든 거예요. 그래서 HS는 뭐의 약자냐면 하모나이드 세이템의 약자예요. 이렇게 기인 명칭 중에 이거하고 이것만 따서 HS라고 부릅니다.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이 단어만 따갖고 조화제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. 그래서 이게 HS의 풀네임이에요. 더 인터내셔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풀네임. 그래서 뭐 웃긴 얘기 하나 하면은 이게 옛날에 HS 10점짜리 문제였어요. HS 풀네임에 대해서 적어라. 그래서 아무도 못 적었어요. 근데 어쨌든 이게 풀네임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한 국제협약이에요. 그래서 WTO 가입국이라면 다 이 협약을 전부 따릅니다. 그래서 그거고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서 말 그대로 재정해서 CCCN 초기라는 곳에서 부속서로 확정되고 그걸 우리나라는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. 그래서 그럼 HS가 특징이 뭐냐면 정의 이런 건 됐고요. 우선 2번 목적 용도 같은 걸 좀 보세요. HS가 존재하는 이유는요. 바로 여기 나와 있죠. 관세, 통계, 운송, 창고, 무역거래의 모든 분야의 공용으로 사회계에서 만들어진 다목적, 다용도, 품목, 풀류별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 분야에만 쓰는 게 아니고 전체 모든 무역, 무역이라는 게 뭐예요. 통관도 해야 되지, 운송도 해야 되지, 창고에도 가야 되고 통계도 잡아야 되지, 모든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. 이런 개념에 전부 다 사용되는 개념입니다. 그래서 왜 그러면 굳이 저렇게 품목, 분류를 해야 되느냐. 물류라는 건 어마어마한 물류가 뭐예요. 물건의 흐름이죠. 여기서 물건의 구분을 하지 않으면 도대체 말 그대로 적용, 어떤 정리, 질서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. 쉽게 말해서 어떤 물품을 논하는데 무역적인 개념에서 얘네들이 생각하는 어떤 물건과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용어의 그 물건은 다를 수가 있어요.